전화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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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 알아서 뭐하게 해 너 때문에 갚았어야 돼가지고 회의 끝났어 발표 담당은 너랑 나 서로 연락처는 알아야지 안해 아직도 안았냐? 아직도? 니네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사람 하나 병신 만들어 놓고 아직도? 소영이랑 예왕이 우리 좀 과제 점수는 어쩌고 뭐? 아니 수행 발표가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데 다른 조언들이 너때문에 피해를 입잖아 GEAR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케이 ㅋㅋ 당연히 나 아니냐? 너 권흥현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여보세요 그룹 Oh baby, baby, how was I supposed to know?